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떼약볕이 내리쩌고 천회장은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떠주고 있어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를 한 잔 마시면서 벌컥벌컥 마시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갈팡질팡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갈팡질팡 하면은 하지 마세요. 주식투자 안하는 게 상책입니다. 괜히 투자해가지고 괜히 마음의 상처받고 돈도 잃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안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투자는 금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무장이 돼 있다. 멘탈이 좀 강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한 주씩 한 주씩 사서 모으지 갑자기 그냥 천주씩 이렇게 500주 이상씩 몰아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자신감이 없으면 하지 마야지. 왜 자꾸 해가지고 돈 잃고 마음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거죠. 마음의 준비 안 돼 있거나 잘 모르겠거나 이런 분들은 절대로 주식투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설픈 기업들 하지 마시면 안 되는데 자꾸 요즘 매스컴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잖아. 듣지 못하도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기업들 이야기하면서 테마성 위주로 지금 이 기업 사야 합니다. 지금 사면은 막 주가 오른다. 지금 올랐으니까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무지성 투자야. 그냥 묻지마 투자. 아직까지도 묻지마 투자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뭐 좋아. 한번 잘해서 벌면 좋은데 물리기 시작하면은 감당이 안 돼. 왜냐. 그 기업에 대한 확신과 사랑과 열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 버티는 겁니다. 한번 그 하락기 맞고 횡복이 한번 맞아버리면은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가면은 그냥 못 버텨요. 말이 1년이지 1개월도 못 버텨. 엄청 지겹거든. 지겹습니다. 웬만한 주식투자 고수들도 지겨워가지고 야 이거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손절 칠까 말까 하는데 뭐 기본적인 사람들은 뭐죽하겠어요. 그냥 몇 달 투자하고 그냥 때려치고 그냥 손절로 그냥 끝내자. 그렇게 해서 끝내. 끝내고 다시 또 본전 심리예요. 본전. 이 본전 심리로 인해가지고 또 엉뚱한 데 가가지고 배팅액을 크게 늘린단 말이야. 두 배, 세 배. 또 물리는 거야. 이 만큼 결국은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막기 시작하면은 쌍꺼풍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본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피해자들이 없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해가 없어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천회장 이야기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디 생각하십시오. 단디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주식을 대량 보유한 그 투자자 98% 이상이 누구냐. 기관이 아니야. 외국인들이야. 외국인들. 외국인들은 아주 공매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야. 이 공매도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거든요. 생각으로. 제가 만약에 외국인이다. 천회장이 외인이다 하면은 나 걔 공매도만 줄 것 같아. 왜냐. 돈 벌기 좋거든.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코리아에서는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특히 이제는 그 금융에 관련된 고위층들, 감독자들. 다 알아. 애들도. 공매치면은 돈 벌 수 있다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왜냐. 지들끼리 서로 다 통하거든. 그냥 개미들만 작살납니다. 외인들 이렇게 해서 돈 벌기 쉬우니까 공매치는 겁니다. 공매치고. 이 공매도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 그리고 이들을 고객으로 삼는 국내 금융사들 비중은 미미했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코스피에 따르니까 올해 들어서 지난 9일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공매도, 장고, 대량 보유자. 공시 전체 2만 5,522건 중에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98.3%로 집계가 됐어요. 국내 투자자 공시는 434건에 불과합니다. 434건에 불과하는데 이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아요. 팔아가지고 떨어진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갚는 방식이야.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세요. 아직까지도 공매도 개념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차익을 내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빌려가지고 팔아가지고 싸게 사서 갚으면 되는 거니까. 나같아도 이렇게 하겠어. 국내에서는 공매도 투자자 혹은 대리인이 이 공매도 장고가 해당 종목 상장 주식의 총수의 0.5%를 넘으면 그 사실을 공시를 해야 돼요. 공시. 비중이 0.5% 미만이라도 공매도 금액이 10억 원. 이 10억 원 넘으면 일단은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해당 공시를 낸 투자자 보니까 모건 애들도. 또 골드만도 마찬가지야. 골드만 인터내셔널도 4,804건. 18.8%입니다. 그래서 완전 속돈말로 개양아치 같은 놈들이 모건, 메릴린지, 골드만 이런 놈들입니다. 무조건 공매만 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참 안타깝게 보여지는 겁니다. 최근에 그 주가 대폭락 사태에 관련해서 주요 창구로 지목됐던 프랑스 계좌 소시에트 제네럴 이 예스지. 이쪽 증권도 총 50건이네요. 0.2%. 얘들은 좀 찔끔 나왔네. 찔끔. 국내 금융사 중에서 누구냐. 그 메리치 애들이 좀 약간 많이 치네. 구매. 187건으로 선두였다네요. 메리치 애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짓을 합니다. 많이. 0.7%. S플러스 자산운영 105건. 블레이시 자산운영 60건. 한국투자증권 49건. 한국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많이 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시장별로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 공시가 8174건 32%고요. 코스닥은 17348건입니다. 공매도 시장에서 국내 금융사가 해외증권세에 뒤처지는 것과 동시에 개인들 또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현재 파악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49조 9,800억 가운데 외국인들 거래대금이 35조 9,100억 정도로 해가지고 한 71.9%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1.6%밖에 안 돼요. 8,200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 쓰던 각 수치가 61.4%. 한 15조. 3,400억 정도. 2.3%. 한 5,8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큰 격차를 벌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아까 말했죠. 외인들. 모건 스탠리. 그리고 메릴린치. 골드만. 이 3대 거의 양아치들이죠. 이렇게 공매만 쳐가지고 계속 주가만 떨어뜨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번다는 겁니다. 이게 공매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특히 거품 많이 낀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올랐다는 종목들 이런 종목 조심해야 돼요. 가지도 마. 쳐다보지도 말고 관심을 가지 마세요. 가면은 그대로 외인들의 먹잇감이 되게 딱 좋다. 딱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공매 많이 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우습게 생각 안겠어요. 어설픈 종목들 갔다가 기업들 갔다가 쌍콥이 터지고 그런 불상사가 없길 바라고 지금 보니까 이런 또 재미있는 게 있겠네요. 천만님. 20년부터 매수를 해서 삼성 10년 장기로 투자하는 60대입니다. 삼성 10년 장기로 투자했다. 스스로 멘탈 잡기 위해서 주변에 30년 이후에 매도할 거라고 소문내고 다녔어요. 소문내고 다녔어요. 30% 이상 마이너스에서도 걱정 않고 잘 견뎌내니 잘 견뎌내니 힘들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보람있네요. 천만님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난 이분 대단하신 분 같아. 우리 6학년 오빠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구조삼아 해가지고 잘 버티잖아요. 잘 버티면 돈 벌 수 있습니다. 30% 이상 마이너스 걱정 않고 견뎌낸다 하지 않습니까. 버텨야 돼요 여러분. 한 30년 길긴 긴데 저는 한 10년만 해도 좋은 결과가 오히려 믿어요. 조금만 견뎌내시고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오니까 힘내시고요. 다 두 분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이 먹어서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나이 먹건 적건 간에 자기만의 그런 소신이 있어야 돼. 투자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소신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소신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 나는 아쉬워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꼭 힘내시고 그 목표 지점까지 갈 동안은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열심히 본업에 아니면 하시는 일을 찾아서 다 하고 시간 있을 때 좀 빠지고 조정받을 때 그때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세요. 모아가서 나중에 노후에 진짜 일하기 힘들고 못할 때 그때 삼성전자 주식 팔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때 노후를 위해서 그냥 재미있게 쓰셔가지고 그냥 한평생 마치는 거지. 여러분들 소식이 어차피 살다가 다 한 줌의 흙으로 갑니다. 무덤에 관해 가져갈 때 돈 싸들고 갈 거예요. 다 쓰고 가십시오. 그냥 원하는 만큼 다 실컷 쓰고 재미있게 인생 놀다가 가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